안녕하십니까? 주로, 아이디어 이런 걸 하실 때 지금은 어떤 공식을 만들거나 이런 걸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? 지금은 임상실험을 하죠.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수업을 하니까 저도 스피치 수업을 해요. 대중 앞에서는 강사항에선 과정, 유모스피치 과정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일, 제가 강연도 많이 다니지만 강연을 다니는 건 강연이 늘지가 않아요. 솔직한 얘기, 이거 아마 아실 텐데 강연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. 강연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해야 돼요. 그거를 내 강의를 하는 거예요, 내 강의를. 제가 기업에 이번에도 삼성, 현대 8시간 차수를 들어갔는데 그건 제 강의가 늘지 않아요. 왜인 줄 알아요? 그들이 원하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. 동기부여 뭐 이런 걸 못하잖아요, 거기에서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했을 때 사람이 성과를 내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,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걸로 가니까 그건 내가 좋아하는 강의가 아니에요, 진짜. 제가 이 강의가 저한테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걸 떠나서 정말 좋은 게 심장 뛰면서 가는 강의잖아요. 근데 제가 만든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저를 좋아서 이게 필요해서 온 분들이거든요. 그럼 그분에 맞게끔 저는 강의를 하거든요, 그렇게. 그러니까 그 강의를 계속해야 저도 느는 거예요. 이 사람한테 싫어하면서. 왜 이렇게 안 돼요. 따라해보세요.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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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렇게 하면서 느끼기도 하고. 그러면서 저도 또 두 번째 책도 쓰고 이러면서 계속 발전을 하려고 창의적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, 사실. 그거야말로.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와서 소통하고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. 저한테서 받아요. 저도요. 여기 온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뭐 강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같은 걸 갖고선 단 한 번도 같이 강연에 나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, 사실은. 저는 뭐 피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걸 뭐 이렇게 키고서 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. 제가 뭐 작년에만 뭐 자랑은 아니라 200회가 넘게 강연을 다녔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 아침에 눈 뜨면 간 거예요, 그냥. 예, 이게. 그냥 눈 뜨면 갔어요, 돈 주니까. 예, 그냥 또 필요하니까. 맞아요, 그게 또 동기부여가 돼요. 이거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다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 저는 좀 공격적으로. 왜냐하면 제가 똑같아요. 저분이 이제 이쪽 영역이 아니었는데 저 MC 영역을 가져갔잖아요. 이렇듯이 이 강의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었어요. 근데 그걸 내면서 저는 뭐 강사 뭐 없으니까 제가 임상실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.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죠. 말 그대로. 물고기를 내가 찾아야죠. 거기에부터 창인 거죠, 사실.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. 인사 담당자 뭐. 삼성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삼성을 한번. 제가 그 출장소에 삼성 강의를 갔는데 거기 너무 강의를 잘 이렇게 잘 끝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되는데 포스팅을 했어요, 제가. 강의 갔다 온 걸. 삼성에서 돈을 많이 주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포스팅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LG 걸 살까 삼성 걸 하다가 나를 불러줬으니까 저도 삼성 거를 샀어요. 그래서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삼성 거라 한 다음에 그 인사 담당자한테 또 보냈어요. 그 사람 또 난리가 난 거예요. 어? 우리 강연을 왔던 사람이 삼성 노트북을 사서 이렇게 글을 써줬더라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삼성에 또 난리가 나서 나를 또 부르더라고요. 노트북 값은 뽑은 거예요. 이렇듯 이게 삶의 테크닉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. 네. 이게 마케팅이지. 여러분들 돈 들여서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보면 연결고리 마케팅 할 수 있는 거리 너무너무 많아요. 그게 제가 그러니까 그게 열정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. 여기 영어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C가 있고 왓칭이라는 게 있어요. C라는 건 어떤 거예요?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.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. 근데 왓칭은 어떻죠?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. 둘 다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수동과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. C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.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. 여기 그냥 왔다는 이유로 그냥 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막 움직여라. 아이씨. 딥 프로에 가서 그냥 맥주나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개소리하고 앉아있네. 막 이런 사람들도 들고 어떤 사람은 아 좋다.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. 근데 여기 와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. 왓칭이라는 건 뭐예요.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 새끼가 얘기하는 게 뭐지? 뭔가 본질이 있을 텐데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건 내가 찾는 거거든요. 그 두 개가 같은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결과나 성과는 너무너무 다르죠. 그래서 왓칭하는 힘을 기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우리 팀 마지막으로 한 번만. 네. 네.